마지막 5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질문 남았어요. 열심히 끝내보죠. 77, 8, 9 볼까요? 77번 According to the speaker, 화자에 따르면 What benefit does the new head office offer? 본사가 제공할 어떤 혜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번에 What are employees asked to do? 직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를 물었고요. 79번에 When will the move take place? 여기서 move는 그냥 2사였어요. 언제 있을 것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79번의 단서가 사실은 가장 먼저 나오고 했는데 글의 흐름의 순서하고 문제의 단서가 나온 순서, 문제 편집의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전혀 없진 않고 실제에도 하나 정도, par 3, 4 다 합쳐도 한 두 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순서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회의에 이제 얘기해서 발치한 것인데요. 회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요. 다시요. I want to remind you all that our big move I want to remind you all that 다음에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Our big move to our new corporate headquarters 자, 우리 회사 본사 우리가 이사를 들어왔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이동이 되겠죠. 이 big move가 Begins on Monday early next week Begins on Monday early next week 다음 주 초인 월요일에 시작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79번에 먼저 시작이 문제의 단서는 아죠? On Monday 월요일에 이사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As we wrap up this meeting I want to remind you all that our big move into the new corporate headquarters Begins on Monday early next week 자, 이어가죠. As most of you are familiar with the new building 자, as you Most of you are familiar with the new building 자, 그러니까 이제 본사 건물을 새로 지는 거죠. 원래 이사를 들어가는 거고 자, 이전에 가는 거고 근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새로운 건물 본사 건물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It is a stunning new facility It is a stunning new facility 자, 새로운 시설은 이제 stunning 아주 아름다운, 멋진 자, 그런 시설이에요 That offers us tons of more rooms 자, that offers us tons of more rooms 굉장히 많은 양이나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할 그런 아주 멋진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The views of the river 여기예요 The views of the river 강을 바라보는 강 조망이죠 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The views of the river from many of your offices are also an added treat to our move 자, 정확하게 무슨 얘기예요? The views of the river from many of your offices 그러니까 이제 headquarters, 그 본사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사무실, 여러 개 사물이 있을 텐데 전체 사무실 모두 강을 바라보는 조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많은 이제 사무실에서 실제 강이 보인다는 얘기겠죠 자, 그것이 also an added treat 더해진 treat래요 to our move 우리가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본사 건물로 자, treat는 남에게 한번 대접할 때 한턱 쏟아 할 때 그런 건 대접 한턱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뭘까요?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가 마치 이사를 가는 그래서 한턱 대접을 받는 거 한턱 대접을 받는 거 같은 그런 선물이 되는 거죠 특별한 어떤 대접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강 조망이 보인다는 거 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러니까 아주 뭔가 그 비유가 좋은 그런 사무실을 얻게 되는 것도 우리가 이사하는 것 중에 treat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이제 본사 건물을 이사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가 좋지만 굉장히 많은 공간을 또 새로 제공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이 내려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을 의혹을 해보시면 의미 파악이 정확하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77번에 문제가 여기 나왔죠 benefit C로 언급된 거 나온 문제가 그렇죠 A번에 it has nice views of the river 여기 나왔어요 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제 강제 조망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번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Now we are managing the move of all office furniture 자 그 다음에 Now we are managing the move of all office furniture 이제 쭉 이야기입니다 이어나가는데 사무실 모든 가구의 이동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뭐 사람만 옮기는 게 아니겠죠 사무실 이전이면 거기에 사무 가구 뭐 사무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다 얘기했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Furniture Computers Computers Any other stored equipment And any other stored equipment Stored 자 저장된 모든 장비 전부 다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모두 관리한다 이거예요 이사하는 곳에서 You are personally responsible for cleaning up your files in your offices 사무실에 있는 파일들을 정리하는 것 청소하는 거죠 깨끗하게 자 이것이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D번의 Sort through their files 파일들을 분류해서 정리하는 것을 얘기한다 약간 paraphrasing이 돼 있는데요 78번의 정답이 D번이 됐어요 자 나머지 들어보세요 Please take this time to dispose of any unnecessary documents 자 please take this time to dispose of 뭐를 버리는 거죠 Any unnecessary documents That can be shredded and thrown out 자 they can be shredded and thrown out Shredd 하면 갈개갈개 찢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hredder이라는 것이 파색이라고 해서 종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쫙 찢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필요 없는 것 그래서 다 분쇄해서 버려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do a final walkthrough on Friday afternoon We are going to do a final walkthrough on Friday afternoon 금요일 오후에 마지막 walkthrough를 하겠다 walkthrough는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져서 명사로 쓰이면 이거는 그냥 자세한 어떤 절체에 대한 설명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만 말 그대로 walkthrough에 한번 이렇게 쭉 검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검토를 한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To be sure that everyone has completed their pre-packing and cleaning 그렇죠 To be sure that everyone has completed their pre-packing and cleaning 미리 짐을 꾸리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거 서로 잘 분류해서 버릴 거 버리고 잘 정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번 점검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With your help, the move will go smoothly With your help, 여러분의 도움으로 자 이제 이사하는 것이 이제 아주 잘 진행이 될 것이고요 And we will be in our new offices and ready to go within a week or two And we'll be in our new offices and ready to go within a week or two 자 우리 새로운 사무실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일할 준비가 될 거예요 한 주나 두 주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사하고 나서 이제 짐 정리하고 이제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9만 남성은 먼저 A번 On Monday를 풀리고 다음 77번 A번 자 강조망 그 다음에 78번에 자 throw through their files D번으로 연결이 됐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전체 담아네요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Questions 77 through 79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As we wrap up this meeting I want to remind you all that our big move into the new corporate headquarters begins on Monday early next week As most of you are familiar with the new building it is a stunning new facility that offers us tons of more room The views of the river from many of your offices are also an added treat to our move Now we are managing the move of all office furniture computers and any other stored equipment You are personally responsible for cleaning up your files in your offices Please take this time to dispose of any unnecessary documents that can be shredded and thrown out We are going to do a final walkthrough on Friday afternoon to be sure that everyone has completed their pre-packing and cleaning With your help, the move will go smoothly And we will be in our new offices and ready to go within a week or two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80번, 81, 82번입니다 What is the talk mainly about? Main idea가 뭔지 주요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전체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풀어 가실 수 있어요 81번에 What type of business is being discussed? 어떤 종류의 업체가 논의되고 있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사의 정체를 묻는 거죠 단서가 군데군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82번에 What is said about the client base? Client base라고 하면 고객 기반, 고객 저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해당된 업구가 그대로 들릴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언급된 게 무엇입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죠 It is my absolute delight that I present to you tonight's winner of the Executive of the Year Award Mr. Dave Patel 시상식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상자의 뭔가 소개를 하고 있다 이런 감을 잡았어요? It is my absolute delight that I present to you It is my absolute delight that I present to you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상자에게 뭔가 상을 수여하는 입장에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고 Tonight's winner of the Executive of the Year Award 올해의 간부상 올해의 간부상 이런 게 되겠네요 다시 Here at Greenwich Financial 여기서 We have had a great amount of outstanding executives We have had a great amount of outstanding executives 아주 많은 뛰어난 간부들을 우리가 가져왔다 예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회사에 아주 훌륭한 간부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That have helped turn this company around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outstanding executives들이 어떻게 했냐면 That have helped turn this company around Turn around라는 것은 경기 경제 같은 것이 호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힘들게 회사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 아주 뛰어난 간부들이 아주 많았다 이거예요 Greenwich Financial 이런 회사에 자 그리고 나서 However 그러나 None did a better job than Mr. Patel this year None did a better job than Mr. Patel this year 올해 Mr. Patel만큼 한 사람은 없다 아무도 이 사람보다 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Executive of the Year이라는 상을 받게 되는 거죠 We really want to thank him and congratulate him on this prestigious award 자 그래서 We really want to thank him 그에게 감사를 드리고 and congratulate him on this prestigious award 이 아주 명예로운 prestigious 명망 높은 인류의 이런 얘기죠 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싶어요 As a result of Mr. Patel's sterling efforts As a result of Mr. Patel's sterling efforts sterling이라고 하면 훌륭한 이런 뜻이에요 좀 격식을 차린 이런 맥락에 쓰는 단어입니다 아주 이 훌륭한 노력의 결과로 We increased our client based 나오죠 We increased our client based 우리 고객 기반을 증가시켰어요 늘렸어요 By over 45% In just over 18 months In just over 18 months 18개월 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45%의 고객 기반 45%의 고객 기반을 늘렸다는 거죠 And increased revenue 수익을 늘리게 됐어요 Increased revenue It's nearly 25% 이건 25% Nearly 25% 이것이 Ms. Patel이 기연받아라고 소개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 듣고 문제를 보죠 Thanks to Mr. Patel for his hard work Focus and dedication in his short time with our company 이거는 이제 완벽한 문장은 아닌데요 뭐뭐 덕분에 얘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의 결과로 고객 기반이 45%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수익이 25%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추가로 Thanks to 누구 덕분입니다 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죠 Ms. Patel for his hard work 열심히 일하고 Focus, 집중해주고 and dedication 헌신하는 것 이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Let's all stand and give a warm welcome to the 2012 Executive of the Year Mr. Dave Patel 자 마지막에는 이제 일어나서 같이 2012년 올해의 간부상을 받게 될 Mr. Dave Patel 씨에게 뭐 따뜻한 박수 부탁드린다는 얘기죠 스탠딩 오베이션을 하네요 자 이제 기립 박수 Let's all stand and give a warm welcome to 2012 Executive of the Year Mr. Dave Patel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80번의 얘기는 그렇죠 어떤 직원 뭐 간부도 직원 중에 한 명이니까 이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표창해주는 거죠 해당된 단어가 recognize입니다 공로를 인정하다 표창하다 그래서 A번에 To recognize an employee가 정답이 됐고요 80번 81번은 어떤 업체인가요? Financial company라는 게 회사 이름에서 나왔죠 그래서 81번 B번에 A financial firm 82번에 Client base가 늘어났다는 얘기밖에 없었죠 그래서 D번에 It increased greatly 45%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니까 greatly라는 부사를 써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문제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전체 담아 내용 다시 한번 뜯습니다 questions 80-82 And congratulate him On this prestigious award As a result of Mr Patel's sterling efforts We increased our client base By over 45% In just over 18 months And increased revenue By nearly 25% Thanks to Mr Patel For his hard work Focus and dedication In his short time with our company Let's all stand and give a warm welcome To the 2012 Executive of the Year Mr Dave Patel 마지막 질문 살펴보죠 83, 4, 5입니다 83번 What does the speaker's company sell? 어떤 것을 판매하는 회사인지를 묻고 있죠 단서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84번에 What document does the speaker refer to? 어떤 서류를 언급하는지 참조의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확실하게 보죠 85번에 What are the listeners encouraged to do? 화자들에게 뭘 하라고 이렇게 동료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청자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uestions 83-85 Referred to the following talk We have talked a lot today About how our cellular and tablet products Are received in the market 자, 처음에 We have talked a lot today about We have talked a lot today about 자, 다음에 관련해 우리가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면서 We have talked a lot today about How our cellular and tablet products Are received in the market 자, how are cellular and tablet products 자, 휴대폰이나 그 다음에 태블릿 PC 같은 걸 만든 업체겠죠 Are received in the market 자, 시장에서 우리의 휴대폰 이 셀룰로폰하고 태블릿 product 이런 태블릿 PC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받아들여지는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And we have heard some opinions from experts in the field 그리고 해당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또 들었습니다 Now, I would like to wrap up today with the final important piece of information Now, I'd like to wrap up today with the final important piece of information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중요한 정보 하나로 오늘 이제, 뭐 해이겠죠? 오늘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우리의 연구가 다음 같은 것을 증명해줬다, 보여줬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급한 게 리서치예요 84번, 정답 A번 물론 83번은 이미 뭘 팔아요? 휴대폰하고 태블릿 PC 같은 그런 제품이겠죠 그러니까 시이븐에 모바일 폰스 연결이 되겠습니다 83, 84 먼저 해결하고 Our research has shown us that our customers love the durability and low maintenance of our products 자, 고객들이 뭘 좋아했어요? Our customers love the durability and low maintenance of our products 자, 우리 제품의 내구성과 low maintenance라는 것은 손이 많이 안 가는 거죠 제품이, 그러니까 막 고장이 자주 나거나 막 손이 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강하고 고장 없이 오랫동안 작동이 잘 되는 자, 그거죠 그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low maintenance가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이런 의미고요 high maintenance라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high maintenance girlfriend라고 하면 신경을 아주 많이 써야 하는 걸 여자친구로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보죠 They really are not as focused on price as they are on overall quality 자, 무슨 얘기예요? focused on the quality more 자, 그러니까 그들이 제품 품질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가격에는 그만큼 집중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교를 비교하자면 제품의 값보다는 quality에 더 집중한다 이거죠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자, 리스너가 누군지 여기서 나오죠 자, 다시요 좀 길은 문장이었는데요 자, 이건 듣고 있는 사람이 영업사원들이겠죠 다음 이어서 자, 이어서 들어보세요 salesmen and women when you are out there talking with customers 자, when you are out there talking with customers 고객들과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실 때 on the phone with potential buyers on the phone with potential buyers 자, 우리의 그 바이어가 될 수 있는 잠재 바이어들과 또 전화상 통화를 하실 때 and speaking with potential clients 또 그 다음에 잠재 고객들과 또 클라이언트와 또 말을 하실 때 tell them about our high quality 자, tell them about our high quality 자, 우리 제품의 우수한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을 둬서 영업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tell customers that our phone batteries last five times longer than any other on the market 자, tell, 예를 들기 하나 있어요 tell customers that our phone batteries last five more times longer than any other on the market 시장에 나온 어떤 휴대폰의 배터리보다도 우리 배터리가 5배나 더 오래간다 얘기하라 이거예요 고객들에게 let them know that our tablets require fewer repairs than four of our competing brands 자, 그 다음에 let them know 또 알려주라 이거죠 고객들에게 our tablets 자, 태블릿 PC에 얘기가 있죠 require fewer repairs than four of our competing brands 시장에서 우리하고 경쟁하는 4개 경쟁사의 제품보다 우리 것이 훨씬 더 수리가 덜 필요해요 그러니까 low maintenance입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던, 내구성이 좋다는 것이죠 We make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and our customers should know that We make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우리가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Our customers should know that 우리의 고객들의 그걸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영업을 할 때 우리의 제품의 품질의 우수성을 강조해라 이 얘기죠 To people making major purchases that affect their lives and jobs 자, 아주 큰 구매를 하는 거죠 휴대폰이나 아마도 스마트폰이 얘기하겠죠 이런 거나 태블릿 이런 제품들이 싸지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그들의 삶이나 어떤 일자리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주요 어떤 구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 결론 맺어요 Quality and reliability are far more important than price 품질과 그 다음에 신뢰 믿을 수 있는 것, 믿음직함 이런 것이 가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5번 마지막에 보면 자, 청자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품의 품질을 계속해서 강조해라 그래서 D번에 promote product quality to customers 고객들에게 제품의 품질을 잘 알려라, 홍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동요하는 바였습니다 85번 D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전체 담아대형 다시 한번 듣습니다 We've talked a lot today about how our cellular and tablet products are received in the market and we have heard some opinions from experts in the field now I would like to wrap up today with a final important piece of information our research has shown us that our customers love the durability and low maintenance of our products they really are not as focused on price as they are on overall quality salesmen and women when you're out there talking with customers on the phone with potential buyers and speaking with potential clients tell them about our high quality tell customers that our phone batteries last five times longer than any other on the market let them know that our tablets require fewer repairs than four of our competing brands we make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and our customers should know that to people making major purchases that affect their lives and jobs quality and reliability are far more important than price 2012년 8월 데뷔 토요일 예상문제 특강 LC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를 잘 소화하시려고 수고 많으셨고요 연일 연속되는 폭염에 굉장히 건강관리가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은 시절에는 시기에는 조금 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어쨌든 입추도 지났으니까 그걸 바라면서 시험보는 당일날에는 좀 선선한 바람과 함께 시험을 잘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남은 올림픽도 열심히 응원하겠고 올림픽도 좋은 성적으로 끝나고 여러분들 성적도 잘 나오기를 바라고 응원하면서 8월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공부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요 9월에 토요일 예상문제 특강이 또 필요하시다면 그때 찾아오시면 저는 관할 없이 이 자리에서 좋은 문제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